서울시 성북구입니다. 마을 중인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곳. 성북구를 빛는 주민이 소개하는 봄나들이 숨겨진 명분이. 아니 대체 거기가 어딘데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사진이 나와서요. 저희 홍보. 성북구를 대표해서 특별한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죠. 네. 영국 배우 겸 문화기획가로 성북구에서 활발한 예술 활동을 하는 분입니다. 배우 오선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동에 살고 있는 배우 오선아라고 합니다.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극장이나 극장 밖에서 거리에서도 공연을 하고 그리고 성북동에서 문화활동가로서 문화기획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성북구를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주민이 또 이곳에 오셨습니다. 성북구를 빛낸 주민으로 2019 성북 명예의 전당에 오르신 이수키 씨 반갑습니다. 네 성북구 삼선동에 35년째 살고 있는 이수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35년째예요. 이사 한 번 안 가시고. 네 45년을 정말 한 곳에서 그렇게 사시려면요. 동네도 굉장히 좋아야 될 텐데 오늘 정말 궁금합니다. 네 다음 분. 네. 이천 이십 성북을 빛낸 명예 구민상을 또 수사하십니다. 네. 김희자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년째 성북구 석관동에 거주하면서 이런저런 동네 봉사활동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김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또 40년째입니다. 네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해 보이세요. 40년. 네 배우 오선아 씨와 성북구를 빛낸 주민 두 분이 알려주시는 성북구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도심 속의 고양이라고 불리는 이 마을 어딘지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간판도 없이 그저 쌀이라는 글자만 동그란이 남아있는 허름한 가게 앞에 책상과 의자를 내놓고 앉아있는 사람들 이들 중에 오늘 삼태기마을의 안내자가 되어줄 배우 오선아 씨가 있습니다. 배우 겸 문화기획가로 바쁘게 살아가는 오선아 배우는 몇 년 전부터 이곳 삼태기마을에서 동료 예술가들과 함께 재미난 일들을 벌여가고 있다는데요. 일단 이 알 수 없는 가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공간이 전에 순천상회라고 실제 쌀집이었어요. 근데 저희 동네 예술가들이 같이 이 공간 9명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쌀을 그대로 살리고 영어로 하면 SSAL이에요. 서울 상월곡 아트 라운지 이래서 쌀도 그대로 살리고 저희 의미도 같이 살려서 쌀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뜻이 쌀이군요. 공간 쌀 대체 이곳에서 뭘 하는 건지 그거 궁금해집니다. 아홉 명이 운영한다는 게 저희가 공동 출자금을 같이 같은 금액으로 내서 이 공간을 임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시부터 10시까지 이런 예술 퍽? 그래서 같이 맥주도 먹고 음식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운영할 거고 6시 이전이나 10시 이후에는 예술가들이 조금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예술 작업도 하고 마을 주민들한테 공간을 내어주기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조금 운영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잘 모르겠어요. 쌀집을 저렇게 개조해가지고 직접 손으로 다 하시는 싱크대까지 다 만들었어요. 다 제작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꾸미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모두 직접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몇 해 채 함께 부대끼며 정을 나눠온 지역 주민들도 많다는데요. 동네로 들어온 예술가와 오랫동안 동네를 지켜온 주민들이 서로 이웃이래 어울리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친하기는 쉽지 않죠. 아무래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동네 어르신들을 계속 마주치니까 인사하게 되고 어르신들도 니네 뭐 하는데 무슨 일 하는데 라고 하면서 관심 보이고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웃이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것 같아요. 응 관심 많으시구나. 삼태기 마을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삼태기 마을만의 장점을 예술가들은 발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특이한 게 높은 건물이 없어요. 아파트가 되게 많이 없고 되게 신기한 건 옆에는 고가 도로가 되게 크게 있어서 어찌 보면 되게 우울할 수도 있는 느낌을 받았기도 했는데 처음 왔을 때는 옆에는 훅 이렇게 사람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뭔가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다채롭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교움과 자연스러운 어우러짐은 예술가들을 넘어 함께 살아온 모든 이들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있다는데요. 이제 이 동네에 와서 많은 예술가 분들을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 되게 자유롭고 제가 이전에서 잘 못 느꼈던 그런 활발함도 좀 느낄 수 있었고 또 어르신들과 이렇게 잘 지내고 같이 활동하는 게 되게 신기했고 삼태기 마을에서 이제껏 주민과 어울려 함께 동고동락해온 예술가들은 이제 새롭게 꾸려갈 공간 쌀에서 더 큰 꿈을 꾸고 있다고 합니다. 오, 곳곳이 아트예요. 아, 그래요 진짜. 그걸 또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그 정성이 또 보이고 맞아요. 이름이 또 삼태기 마을인데요. 네. 참 재미있는 동네. 가수들, 가수가 울대 쓴 거에요. 네. 강병조가 삼태기라는. 맞아요. 삼태기 메들리. 어, 삼태기 메들리.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네. 개성이 넘쳐요. 다양한 동네가 많은데 말이죠. 예술가들이 상월곡동에 있는 삼태기 마을에 자리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동네 예술가들이 같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내가 사는 곳에서 활동을 하니까 주변 분들하고 이웃들하고도 관계가 막 생성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게 그런 마음들이 그 지역사회를 발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는 앞서 그 쌀이라는. 저는 쌀과 뭐가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시려나 했는데 그게 그냥 쌀이에요. 이게 약자죠. 이게 쌀이 아니고. 성북. 상월곡. 상월곡. 아트 라운지. 앞자만 써서 S, S, A, L. 쌀.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도서관 지하에 있는 유휴 공간을 극장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술가들과 도서관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변형 극장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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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금 혼자는 안 되는데 10명이면 되지 않아? 9명이면 돈을 조금 더 모을 수 있지 않아? 우리 같이 운영해볼래? 절대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공동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연극만 하시는 분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극, 시각, 문화 기획자, 문화 비평가, 연출, 음악 하는 친구. 전통연의자.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오선아 씨. 특별 멤버 있다면서요? 숙희라고. 숙희. 이름이 숙희래요 선배님. 저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나오셨구나. 아닙니까? 강아지 사진이 나왔어요? 저희 홍보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힘들 때 애교를 부리면서.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큰 역할을 맡고 있는데. 오늘 또 숙희 선생님을 여기 뵙게 돼가지고. 너무 귀엽긴 한데. 숙희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저희 동료들이 다 찾으려고 숙희야 숙희야 이렇게 부르면서 다니잖아요. 정말로. 제가 거기서 대답했어요. 네. 어머. 네. 막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실화예요? 네. 실화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합니까? 실제로 극장 문턱이 높아요. 동네 분들한테. 예술가들이 극장 말고 동네 곳곳에서 각각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공연을 하자. 라고 해서 했거든요. 외부에서요? 네. 골목 아까 보셨던 동네 곳곳에서 했어요. 어땠어요? 반응이? 난리 났습니다. 어머. 다 한 곳 한 곳 다 찾아다니면서 공연 보시고.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안에서 예술이 같이 공존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정말 대단한 모임이고 단체네요. 듣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 선아 씨. 특별한 결혼식을 하셨다고요? 일단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예식장에서 찍어내는 방식은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조금 생각을 했었고요. 네. 만약 내가 결혼을 한다면 우리는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나누자. 네. 결혼식도 밖에서 모두 불특정 다수와 함께 축하받고 제대로 된 의식을 치루자. 라고 해서 거리 공연을 아니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예술과의 결혼식은 뭐가 달라. 맞아요. 오늘 나오신 성북구 주민 두 분은 만약에 자녀분들이 거리 결혼식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스키님. 엄마 입장이면 허락을 할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은 허락을 안 할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경찰이거든요. 경찰이라고 해서. 경찰서 안 돼서 하면 안 돼. 네. 거리에서 일단 하면 하는 일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교통 통제해야죠. 사람 통제해야지. 또 다른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때. 그럴 수도 있구나. 맞다. 직업상 아마. 이 분하고 앞으로 한 12분만 더 얘기하면 집안 소상이다. 우리 김희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선아님은 정말 예술가답게 멋진 결혼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옛날에는 마을에서 온 동네 분들이 모여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담을 넘어서 구경도 하고. 맞아요. 또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그랬어요. 이런 모습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오선아님처럼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마을 결혼식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결혼식을 거리에서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당연히 남편이 좋다. 우리 좀 재밌게 해보자. 되게 힘들겠지만 재밌게 해보자.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부부의 멋진 활약이 앞으로도 기대가 되네요. 삼태기마을에 또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까? 예술가들과 공공기관이 협치를 해서 시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같이 극장을 만들었고요. 그 극장은 사실 예술가가 주인도 아니고 주민 모두가 주인이거든요. 저희 극장에는 극장 지배인이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저희 실제로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 직책을 맡으셨네요. 직책을 맡으셔서 우리 극장 온 걸 환영한다. 우리 동네 자주 와라 공연 재밌게 보고 와라. 안내도 해주시고 덕담도 해주시고 그럼. 동네 극장은 대체 어떤 것인지. 딜라이브 시청자는 궁금한지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오선화 배우가 말하는 극장은 바로 동네 극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천장산 우악극장을 말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의미의 극장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하네요. 너무 크다. 천장산 우악극장은요. 성북문화재단이랑 동네 예술가들이랑 성북정보도서관이 세 그룹이 협치라고 하죠.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데 동네 예술가 활동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도서관 지하에 있는 유유공간이 극장이 되고 많은 동네 주민분들이 공연을 보러 오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직접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공간을.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주민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동네 극장의 지배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햇빛님과 연꽃님 부부를 만난 오선화 배우. 영꽃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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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님. 이름도 예뻐요. 감사합니다. 집에 있는 내가 이 동네 사고 또 천장산 여기 우악극장. 극장이 바로 여기 도서관에 있으니까 동네를 위해서 또 우리 발전을 위해서 또 내 스스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들어가지고 지배인을 하자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좀 기쁘더라고요. 아주 또 나이가 있는데 정게 봐줘서 이제 같이 하자고 그러고 하니까 또 즐겁다니까. 이 3세기 마을의 대표 인꼬부부이신 우리 영꽃님과 햇빛님을 보니까요. 참 이분들 같은 두 인꼬부부가 우리 마을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계시면 참 좋겠다.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두 분 어떤 분이세요? 연꽃님이랑 햇빛님은 닉네임이에요. 저희가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서로 이름 대신 닉네임으로 서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반응은 또 어땠나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공연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역이라는 게 같은 마을이라는 게 장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집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줌도 설치해드리고 이야기도 하고 그걸로 수업도 해보고 서로 조금 돌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더 하고 싶다. 우리 또 언제 모여 우리 빨리 모이자 우리 빨리 만나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극장 가보셨죠 이스퀸 씨. 어르신들도 많이 오는 극장이다 보니까. 뭔가 좀 푸근하다 그럴까 극장 냄새가 아닌. 들어갈 때 팝콘도 팔아요. 그거는 없는 것 같았어요. 김희자 씨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마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예술관님들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좀 뜻이 있는 분들은 솔선수범에서 나서가지고 내가 좀 돕겠다 마을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분이 꼭 나올 것 같아요. 이웃과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예술 마을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이웃의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참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네.